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받으신 바와 같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킹덤 북서에서 나온 건국전쟁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의 첫 번째 주제는 제외국민투표 이게 이제 엉망칭창인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많이 이해하시고 또 이해도도 높으시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선거 데이터 숫자 문제를 다루는가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선거는 숫자고 숫자의 범인들이 남긴 소위 범죄 행각과 이런 부분들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선거부정은 누누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이고 그다음에 보조부대가 위조로 된 실물사전투표지 투입이다 이렇게 제가 보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주력부대를 일단 계속해서 규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는 읽지 못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이 방송 내용들이 나가고 나면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들이 저마다 주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는데 한 분이 여러분들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 K님입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우리 표현을 쓰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인체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바이러스가 인풋이 되면 항상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 흔적을 수치화해서 대응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혈액검사는 항상 결과를 수치화합니다. 공 박사님의 자료는 이해 못하면서 의사가 건네주는 수치화된 혈액검사 자료는 도대체 뭘 믿고 치료했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의료관계를 잘 아시는 분 같네요. K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선거에서 조작범들이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반드시 숫자의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혈액검사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혈액검사를 할 때 혈액검사라는 것이 바로 그걸 수치화하기 때문에 혈액검사에 뭐가 부족하다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다. 혈액검사는 항상 결과를 수치화합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시의 종로구의 지역구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가운데 일부만 뽑았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가 있고 투표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는 곧바로 이야기하면 유권자수입니다. 유권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국민의힘의 득표수 그다음에 이제 무효표 기권표 항목이 있겠죠. 그건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월 10일 총선의 종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구체적으로 위조사전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5,929표 국외부재자투표 422표 창원효자동 광래사전투표 득표수 1,872표 보라색으로 치르는 부분들이 모두 다 조작된 수치들인 겁니다. 그럼 그 조작된 수치를 어떻게 계산했냐 이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서울은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3 플러스 1, 4, 조작값이 4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더한 만큼 위조투표지가 5,929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표시한 것이 위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지 더하기 실제 더불당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이 앞에 부분은 위조투표지고 뒤에 부분은 실제 득표수인 겁니다. 1,872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청운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872표는 위조투표지와 몇 표인가 하니까 3,100표 이게 틀렸네요. 3,100표 선거인수 3,100표의 4분의 1을 곱한 겁니다. 그게 775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청운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872표는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지 775표에다가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던진 실제 득표수 1,097표가 더해진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이 국외 부재자 투표를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습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이 선거인수하고 투표수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이 지역구 선거결과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비례대표 선거결과입니다. 여러분 선거인수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선거인수가 896명입니다. 지역구는 비례대표는 1,392명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뜻하는 겁니까? 제외국민투표 여러분 투표장에 가신 분은 비례대표 투표지 한 장하고 지역구 투표지 한 장 받아가지고 거기다 기표도장을 찍어가지고 각각 여러분 다른 투표함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거인수가 다른 겁니다. 유권자 수가. 선거인수는 투표일 이전에 확정 선거인 명부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외 부재자 투표 선거인수 유권자 수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투표자 수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도 665명 지역구 837명 제외투표입니다. 도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뉴욕 총영사관에 마련된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소에 제외 동포가 방문하게 되면 두 장을 받습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투표지를.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한쪽은 896장 한쪽은 1392명이 되어 있고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도 665명하고 837명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의 사전투표는 대략 비슷합니다. 만 421, 만 421. 그 소선상투표도 비슷합니다. 133, 133. 유독 제외국민투표만 엉망진창인 겁니다. 제외국민투표의 선거인수하고 투표자 수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같아야 되는데 같거나 아주 비슷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외국민투표를 무진장 조작을 하거든요.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증거물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국외 부재자 투표만 그렇습니다. 선거인수가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인수는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등재된 선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종로구 사례입니다. 종로구의 지역구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의 제외국민투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이게 종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다는 겁니다. 종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제야 h님께 긴급구호 요청을 여러분들 보내가지고 전국의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차이의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달라. 여러분 그 조사 결과가 여러분들 입수되기 전에 표본으로 다섯 군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입니다. 4월 10일 총선 제외국민투표 선거인수 불일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로구를 보셨는데 종로구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선거인수 격차가 496명입니다. 496명. 항상 비례대표가 더 많습니다. 제천시는 선거인수의 지역구 비례대표의 차이가 26명입니다. 항상 비례대표가 많습니다. 부산남구는 지역구 선거인수하고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96명이 차이가 납니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서기표시는 지역구하고 여러분 비례대표 격차가 566명입니다. 해운대 값도 여러분 179명이나 되는 겁니다. 전국을 조사해보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투표자 수치입니다. 투표자 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외국 동포들이 여러분들 투표를 하러 여러분들 종로구에 속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지역구는 투표하고 여러분들 비례대표는 투표하고 지역구를 투표 안 하신 분이 172명이 있는 겁니다. 제천시의 출신으로 제외 동포들이 표를 던졌는데 비례대표의 표를 던지고 지역구의 표를 던지지 않은 분이 15명이나 되는 겁니다. 부산남구는 비례대표의 표를 던지고 지역구의 표를 던지지 않은 분들이 25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하고 숫자를 못 맞춘 것 같아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제외국민투표는 무자비하게 조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차이값 그래프가 더블당의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25%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마이너스 25% 두 개 합치면 50%인데 50% 60% 70% 수두룩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50% 정도의 표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표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노다지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아니 뉴욕 인근에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 제외동포가 큰 마음 먹고 주 여러분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투표를 하는데 그분이 종로구 출신인데 비례대표 투표는 했는데 지역구 투표를 안 한 사람이 172명이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선거사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걸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jih께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이제 곧 전국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여러분들 아마 자료가 나올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그럼 뭔 짓을 한 거죠. 제외동포 선거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는 숫자입니다. 선거는 숫자고 선거조작이라는 것은 선거사기라는 것은 가장 중심에 숫자조작이 있는 겁니다. 숫자조작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는 그냥 나중에 태워버리면 되지만 숫자는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 세부적인 것을 계속 파고들면 실체적 진실을 훨씬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숫자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뭉개자. 뭉개고 그냥 가자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뭘 이야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뭉갤 거니까. 국민 여러분 다 함께 뭉갭시다. 그리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갑시다. 그거 이야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기자회견 딴 거 아닙니다. 그냥 뭉개고 갑시다. 이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58명의 여러분들 당선자가 낙선자가 됐습니다. 저 거의 전부가 다 선거 무효소송 대일에 나서지 않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뭉개고 갑시다. 아니면 부정선거 무슨 밥 먹여 줍니까. 그냥 뭉갭시다 이거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들 뭉갭시다. 저는 당신들 뭉개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공박사 걱정할 거 없다. 그냥 뭉개도 뭐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야기죠. 선거 조작하는 게 뭐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냐 이야기죠. 윤 대통령 잘 알 겁니다. 모두 모두 아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선자든 낙선자든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는 겁니다. 내일은 나도 몰라요 이런 거죠. 자 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아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함께 해보시죠. 황대영 님이 쓴 글인데 너무나 여러분들 쉽게 우리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겁니다. 간단한 실험으로 가능한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 구슬 5만 개가 있고 빨간 구슬 5만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랜덤으로 무작위로 섞어서 반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잔에다가 빨간 구슬 5만 개 파란 구슬 5만 개를 덜덜덜덜 섞어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수십 번 수천 번을 하더라도 오차범위 1%가 나옵니다. 이게 사전선거와 당일 투표입니다. 다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5천 개 5만 개 붉은 거 5만 개 푸른 것을 무작위로 섞었다는 양이 그것이 모집단인 겁니다. 모집단에서 50대 50으로 표본집단을 끄집어낸 것이 바로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1%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5만 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표본수가 큰 겁니다. 구슬 1천 개만 빼서 비교해보게 되면 표본이 작은 것은 오차범위 3에서 5% 이게 예론조사입니다. 황대영 님 이야기는 구슬 5만 개 붉은 거 푸른 거 5만 개를 더하게 되면 나온 결과는 오차범위 1%를 넘지 않고 구슬 1천 개 붉은 거 푸른 거 1천 개 2천 개를 섞어 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50대 50으로 표본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그때의 두 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 오차범위 3에서 5% 된다. 선거는 수만 수십만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에 각 정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1%를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투표 득표율. 그게 대한민국 선거의 10% 이상이 나온 겁니다. 차이가. 이건 부정선거 100%입니다. 볼 것 있습니까? 통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오차범위 3에서 5%를 크게 벗어나게 되면 그냥 이거는 정부가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이걸 모른다고요? 엘리트들이 이걸 모른다고요? 고절만 해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바보이거나 알면서 모른 척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뭉개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직자나 당선자 낙선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나 뭉개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앞날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라가 너무너무 부패해버린 겁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도층 인사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법과 부정의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마치 여러분들 배급하듯이 의석수와 이런 것을 배급하는 체제를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깔아뭉개는 윤 대통령을 내 눈에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대통령이 무슨 짐승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화성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황대영님 말씀처럼 그냥 붉은 구슬 5만 개 푸른 구슬 5만 개 합체가 덜덜덜덜덜 섞어가지고 각각 5만 개 5만 개 뽑으면 그 확률이 2분의 1에 거의 근접한다 이야기죠. 모 집단으로부터 수만 수십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표본 집단을 끄집어내게 되면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 투표 득표는 거의 일치하거나 아주 작은 오차 1% 이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대한민국 선거에서 10년 이상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가 당일 투표 득표의 10%를 넘어서는 더블당 플러스 10% 이상 국힘당 마이너스 10% 이상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모른다고 그거를 몰라 그거를 국힘당의 여러분들 당직단의 여러분들 다선 의원들이 모른다고 다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제 눈에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지금은 안 보이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냥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선거 부정시력에 팔아먹은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힘과 윤통이 이걸 모른다고요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이걸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이익과 안의를 위해서 그냥 뭉개는 겁니다. 진짜 뭉개도 국민들이 찍소리 안 할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거의 맛이 간 겁니다. 나라가. 그 사람들한테 재앙을 할 수가 없다면 그건 나라가 맛이 간 거죠. 이 황대영님의 말씀은 아주 쉽게 선거의 본질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 특정 후보가 어떻게 비슷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 겁니다. 이의 한 보시기 바랍니다. 윤상철님 총선 결과의 통계적 관점 대수의 법칙 표본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집단이 모집단 평균에 가까워집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처럼 표본의 투표자 수가 많으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홍길동의 모집단 총득표율과 표본집단 1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과학과 여러분들 사회과학의 기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거를 깨뜨리는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과 총득표율이 10% 이상이 나온 것이 이름 10년째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거를 뭉개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걸 뭉개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거의 쓰레기 수준 쓰레기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중심 극한 정리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 모양과도 관은 관계없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중심 극한 정리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여러분 거의 뭐죠 0을 중심으로 한 종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종 모양이 중심 극한 정리 총선에서는 각 선거구 주민 전체가 모집단이 됩니다. 어머니 집단이 되지 않습니까 당일투표 및 사전투표 득표율은 모두 모집단의 표본으로 모집단인 주민 전체의 정당후보 간 지지의 특성을 대표합니다. 모집단의 특성과 사전투표 집단의 특성과 당일투표 집단의 특성이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일투표는 모집단의 가장 큰 대규모 표본으로 대수의 법칙과 중심 극한 정리에 부합하며 정당후보 간의 득표 비율은 전체 모집단의 특성인 선거구 주민 전체의 뜻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2024년도 2020년도 4.15 총선 결과는 다르게 아니 20대 2016년 총선 결과는 다르게 2020년도 4.15 총선과 2022년도 4.15 총선 결과에 있어서 사전투표의 더불당과 국힘당의 두 후보 간 득표 비율이 정규 분포에서 크게 왜곡된 쌍봉 봉오리와 두 개개가 대출되면서 중심 극한 정리에 부합되지 않고 당일투표에서의 득표 비율과도 일관되게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대수의 법칙에도 크게 어긋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결과지 않습니까 이게 대수의 법칙과 중심 극한 정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봉오리가 하나는 정규 분포가 종모양의 분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2024년도 4월 10일 여러분들 이 밑에 여러분들 그는 전국의 3551개 x축 사전투표소고 y축은 각 사전투표소에서 각 정당 후보의 득표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쌍봉 모양으로 쫙 이렇게 쌍봉이 아니고 단봉, 일봉, 봉오리가 하나는 정규 분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모른다. 그건 윤 대통령의 지력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걸 대통령이 깔아 뭉개 생각했으니까 하나를 생각하게 되면 진짜 심장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 어느 여러분들 무슨 보수 변호사 단체가 여러분들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도 선거 부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인간 중에 특이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봉오리가 두 개가 나오면 난 그냥 닥치고 뭡니까 그냥 선거 부정을 한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뭉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그런 겁니까 당신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 당신은 세상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당신이 3년 임기 채울 수 있을 거 아니냐 내가 바라건대는 3년 임기 채우고 잘 나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당신 3년 채우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야기죠. 이거 제가 3년 못 채우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총선이고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으니까 이게 2020년 총선이고 쌍봉구조조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2024년 총선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월 10일 총선에 충북 제천시 선관위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조작은 더블당에 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표를 대해줬기 때문에 당일 투표가 37%가 나오면 사전투표가 37%가 나와야 되는 거죠. 더블당 후보가. 지금 47%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차이가 11%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이게 모집단 평균입니다. 42% 모집단이 42%인데 사전투표하고 이런 모집단하고 차이가 몇 프로인가 5%가 나온 겁니다. 이것도 아주 큰 수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하게 되면 모집단의 특성과 사전투표집단의 특성과 당일투표 특성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하게 되면 그냥 다 이렇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모집단과 같은 어머니 밑에서 여러분들 자식이 나오면 자집단이 여러분들 표본집단이잖아요. 그럼 유전자를 같이 나누어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를 더해준 경우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더해줬으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11%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 표를 더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해준 위조 투표를 전부 다 제거한 겁니다. 제거해서 여러분들 오른쪽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래는 사전투표 득표율 34%, 당일투표 득표율 37%, 사전빼기 당일이 3%, 마이너스 3%인 겁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오차범위 내에 있고 새로운 미래도 오차범위 내에 있고 무소속도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단과 사전투표 집단의 차이도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이 바로 모집단의 특성과 사전투표 집단의 특성과 당일투표 특성이 각거나 비슷한 전형적인 범죄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의 득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모른다. 그런 윤 대통령의 지성을 지나치게 비하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아는 겁니다. 이걸 원희룡 씨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오세훈 씨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한동훈 씨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얼굴께나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불법과 불의와 타협해가지고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나라로 국민들을 다 이끈 겁니다. 그래서 유감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여러분들 제가 비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도 백성들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 해먹겠다고 저렇게 이런 난리법석을 지는 겁니다. 저는 이 선거 부정을 용의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 전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든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치사를 했든 뭘 했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을 배신한 것듯한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지지도를 원한다. 국민들의 이름들 박수를 원한다. 참만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앞날을 저는 지극히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불법과 불의가 그냥 세상에 드러난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불법과 불의를 그냥 깔아뭉개고 본인이 재임기간에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에 아무리 썩어 빠지더라도 사람들 마음에는 불법과 불의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 변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불법과 불의와 타협을 해가지고 나도 깔아뭉개할 테니까 당신들도 그냥 못 본 척 해달라고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고 그 평범하지 않은 이런 악과 타협하고 손을 잡는 순간 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악의 도구가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악의 수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앞날이 저는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겁니다. 정의의 이런 기치를 높이 달지 않고 높이 올리지 않고 어떻게 수많은 이해가 충돌하는 이런 국민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가장 이름들 밖에 나가면 사기치고 도덕질하고 뭡니까. 예 바람피우면서 자식들에게 뭡니까. 내를 따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람한테 나만 믿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고 손을 잡으면서 뭡니까. 세상에 전부가 다 드러난 부정성을 깔아뭉개고 국민들한테 나를 따르라. 공정과 정의가 어떻고 그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하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은 악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악의 축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악의 작은 악을 그냥 치겠죠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갈 겁니다. 악의 사람들이 이끌 수 없습니다. 이거를 깔아뭉개고 3년을 버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무심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대한 악을 덮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용인하겠다 모르죠. 국민들이 다 맛이 가면 용인하겠지만 세상에는 맛이 가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제가 대통령의 앞날을 정말 위태롭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을 숫자를 부풀리고 그다음에 부풀린 숫자만큼 위조 투표제를 투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잘하더라도 전국에 3,500개 이상 정도의 언면동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부풀리고 부풀린 숫자만큼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더라도 그 소위 3,500여 개 정도의 언면동에서 곳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야무지게 여러분들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카르텔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아주 잘 만들었던 까부카님의 그걸 보시게 되면 4월 6일 부산 사하구 하단 이동 사전투표 이틀째 날입니다. 사전투표 1차 참관인이 현장에서 개수한 수와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직접 실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사전투표자 오신 분 당시 선관위 시스템의 수가 정확히 일치한 2,324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마지막에 단말기의 이름 딱 기록된 것이 2,324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개표 결과에 보니까 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수치에는 2,624명으로 300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처럼 참관인의 개수 결과와 투표소의 선관위 시스템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선관위 시스템 수가 부풀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참관인이 새는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발표 사전투표자 수. 모니터에 떠오르는 사전투표가 대부분 다른데 여기서는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언론이 돼서 특발할 일인데 이 나라의 언론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득표소를 선관위가 마음대로 조작하는 사회에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전투표 이틀째 하단 이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유관으로 개수를 한 겁니다. 개수. 그리고 명부 시스템으로 투표 현황이 정확하게 이틀째 5시부터 6시에 투표가 끝날 때 2324명 명부 시스템의 2324명입니다. 투표가 끝나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324명은 온데간데 없고 2624명으로 늘어나 있는 겁니다. 2624명. 선거인 수를 부풀렸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더해 주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라. y이골 a 플러스 x입니다. 여기서 a가 위조투표지입니다. 그 위조투표지는 선거인 수 곱하기 얼마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더해 주는 겁니다. 더해 주기 때문에 숫자 조작이 핵심인 겁니다. 숫자가 나중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골촌부님 여러분들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순 한안갑 추미애 후보하고 이용 후보가 붙었던 데입니다. 신장 이동입니다. 여러분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일 전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확정이라는 것은 최종인 겁니다. 최종 선거인 부. 그게 바뀌면 안 됩니다. 이 확정 선거인 명부에는 관내 사전 관외 사전 당일 투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끝나고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결과 선거인 수는 7179명으로 관내하고 단일을 합한 수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확정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 수가 더해진 겁니다. 부풀려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신장 일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 선거인 명부는 6467명입니다. 그럼 개표 결과가 6467명보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712명이 많은 겁니다. 개표 결과 선거인 수가. 이게 여러분들 다 득표수 조작에서 발생하는 휴증인 겁니다. 여러 동 가운데서도 신장 이동하고 충궁동이 두 가지가 확정 선거인 명부 보다도 개표 결과가 더 많이 선거인 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그럼 이런 결과는 왜 나오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누적 사전투표자에 비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더해 줍니다. 이만큼 실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누적 득표수하고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다른 겁니다. 이만큼 더해 주기 때문에 이만큼 더해 주기 때문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표 결과 선거인 수보다도 개표 상황표 선거인 수가 큰 경우가 선거 이전하고 선거 이후에 선거인 수와 달라지면 안 되죠. 유권자 수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수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가 전국에 한 200, 300개 정도 넘을 겁니다. 이 부산 남구 부산 남구에서도 확정명부 선거인 수보다도 개표 결과가 더 선거인 수가 더 많은 겁니다. 표를 더해 줬다는 겁니다. 2906표를. 그러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개표 결과 선거인 수는 확정명부상 선거인 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되죠. 그런데 2906표가 남은 겁니다. 더 많은 겁니다. 투표함을 까보고 나니까 여러분들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있었는데 투표함을 까보고 나니까 150표가 나온 겁니다. 선거인 수가 150명을 부풀려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 선거인 명부의 선거인 수입니다. 그건 최종인 겁니다. 그것보다 작은 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296표가 부산 남구 용호재 2동에서는 더 나왔고 2603표가 중남구 신내 재 2동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런 데가 300군데 이상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한안갑인데 이제 이런 것이 다 증거거든요. 선거인 수를 부풀린 증거입니다. 이렇게 선거인 수를 부풀린 증건데 선거인 수를 부풀렸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인 수가 부풀려지야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한 게 더해 줄 수가 있거든요. 선거인 수도 부풀려지고 투표자도 부풀려져야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죠 위조투표지를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앞서는 건 선거인 수가 먼저 부풀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것이 한안갑이니까 그러면 한안갑의 선거는 얼마만큼 정밀하게 조사하게 되면 부풀렸냐 보시게 되면 이 한안갑의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특표 득표일 100위 당일 득표 득표 2위 더블당은 플러스 국힘당은 마이너스 좌우대칭이죠.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지 않습니까 더블당 추미애 후보의 보라색을 칠해놓은 부분은 전부 다 조작이 된 상태인 거죠.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선거인 수의 5분의 1만큼을 더해 여기에 추미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들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관내 사전투표 천연동 645표는 위조투표지 274표하고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371표 합이네요. 이렇게 더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가짜표를 다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식을 사용해 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표를 왜 만들어냅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전 선거인 수 곱하기 5분의 1을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야당 후보 더블당 후보 한 끼만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보라색 숫자를 뻥치게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선관위가 2847표의 위조투표지를 대해줬고 국외 부재자 투표는 103표를 대해줬고 그다음에 천연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선거관리비원회가 274표의 위조투표지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 그러니까 사전선거에서 곱하기 5분의 1이지 않습니까 총 몇 표를 대줬습니까 한안갑에서는 추미애 후보에게 선거관리비원회가 9971표의 위조투표지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더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표가 이동한 것을 조사를 해보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971표를 대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실제로 사전투표 중에 오신 분은 39883명 선관위가 양심이 있으면 39884명이 사전투표 중에 오셨다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9971표를 만들어 집어넣어 가지고 두 개를 합쳐 가지고 49854명이 사전투표 중에 오셨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추미애 후보가 8771표 차로 패배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9970표에 위조사전투표지를 더블당 추미애 후방에 대해 가지고 선거를 바꾸지 않습니까 8771표로 패배한 추미애 후보가 1199표짜리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발각되지만 시골촌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확정선거인 명부보다 더 개표결과 선거인 수가 부풀려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숫자 조작이 핵심이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조작 흔적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하게 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투표가 딱 시작되게 되면 누적 사전투표자 수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누적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누적 사전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70도 시작에 쭉 투표시간이 가면서 늘어나게 되면 이것에다가 위조 투표자를 더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 누적 사전투표자를 만드는 거죠 이 공식은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더불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자 수는 선관위가 더해 주는 위조 사전투표지수 더하기 실제로 투표소에서 오셔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표를 준 x 진짜표를 더한 거죠 가짜표와 진짜표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x가 진짜표인데 진짜표에 a만큼을 대가지고 y 가짜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 가짜표를 만드는 방식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하남각 같은 경우는 5분의 1이죠 4장당 1장을 넣었으니까 앞에서 봤던 여러분들 어제 보신 분도 완전히 이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강월 영얼군 한반도면 사례를 시골촌부님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차 12개의 자료 2일차 12개의 자료를 발표해서 24개의 자료를 발표하죠 시간대별 누적 득표수를 발표하는 겁니다 누적 사전투표 득표수 이게 이 자료죠 누적 사전투표 1일차 7시부터 18시까지 2일차 7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이게 누적 득표수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이런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전부가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부풀려진 거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풀렸냐 사전투표소에 세 분이 오실 때마다 세 분이 오실 때마다 한 표에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통해서 한 표에 위조투표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1 2 3 4 위조투표지 한 장 5 6 7 8 위조투표지 한 장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자료가 여러분이 보시죠 그런데 어제 결론은 이 위조투표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 투표자 수 누계수를 조작값 3 플러스 1 4를 가지고 나누게 되게 되면 조작이 안 된 경우에는 숫자가 나머지 값이 0 1 2 3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조작을 한 경우에는 0 1 2 3이란 나머지 값 가운데 하나가 영원히 안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한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시작값이라는 것은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진짜 투표지가 개수가 되고 두 번째부터 시작했으면 가짜가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진짜 두 번째 가짜 그다음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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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가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영원군 한반도면 누적 사전투표자 수는 8시에 25명입니다 7시에 25명 7시에 25명인데 25명을 보게 되면 1번 진짜 투표자 수 2번 하나 여러분들 전산조작으로 수를 만드는 거죠 사전투표에서 오시지 않은 분을 안았는데 그다음에 3번 4번 5번 그러니까 모든 투표소에 오시는 분들은 일렬번호가 계속해 주어지는 거죠 2번은 없는데요 2번을 만든 거죠 W당 후보를 더해 주기 위해 그다음에 3, 4, 5는 투표소에 오신 분이고 6번은 오지 않으셨는데 6번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죠 7번 분이 원래 6번을 받아야 되는데 6번을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뭡니까 이렇게 보관을 해놓는 거죠 이걸 전부 다 여러분 다 조사를 하게 되면 발표하는 더불당 후보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25명인데 선관위가 헛수 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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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낸 숫자는 6명이고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신 분은 19명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 강원 의령군 7북면은 훨씬 더 간단하죠 왜 그런 거 아니까 시작값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1, 2, 3번, 4번 헛수 전산적으로 숫자를 만든 겁니다 5, 6, 7 투표소에 오신 분이죠 그다음에 8번 가짜 수를 만든 겁니다 9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9명이 오셔가지고 표를 던졌다 이렇게 하는데 9명이 오신 게 아니고 7명만 오시고 2명은 선관위가 만든 거죠 누구를 위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를 더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소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7명이 왔는데 7명을 발표해야 되는데 7명이 아니고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헛수를 만들어 가지고 두 표에 위조투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제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보도가 나갔는데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의령구 7국면에 9시 보시게 되면 8시까지는 14명이 여러분들 투표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명이 투표한 걸 보게 되면 14명이 투표하셨는데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가 더불당 후반께 표를 주신 분은 몇 명입니까 1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오시지 않았지만 헛수 가공의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든 겁니다 4번 8번 12번 세 장을 만든 겁니다 그 세 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불당 후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이 7국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작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아주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사례죠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소위 조작 메커니즘을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까 대부분은 다 이해를 하시네요 그래서 몇 분이 남긴 댓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님입니다 조작값을 도출한 선행방정식인 Y이골 A 플러스 X 여러분 여러분 A는 선관위의 위조투표지 X는 실제로 사전투표소에서 더불당 후보에게 던진 득표수 Y는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입니다 이 선행방정식의 오류가 있다면 장수와 시간에 따라 기대한 조작결과값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선행방정식을 통해 기대했던 조작값이 나오고 그 조작값들의 좌표를 연결해 보니까 본래의 진짜 결과값에서 평행이동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X하고 Y가 A만큼 되어진 것이 이게 핵심이라고 이렇게 한 시청자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훔친다는 표현보다도 전산조작이 작동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1, 2, 3, 4번이 전산조작이 실행돼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 수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4번 투표자는 투표장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소에 5번, 6번, 7번은 사전투표소에 오셔가지고 표를 던지신 분입니다 8번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8번은 하나 만든 겁니다 전산조작으로 9번, 10번, 11번은 사전투표소에 오신 거죠 12번은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을 처지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번, 8번, 12번을 훔친다는 표현보다도 전산조작으로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것이다 투표장이 오지 않았지만 투표장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진짜 결과값과 조작값을 그래프로 시각하니 이해가 더 빠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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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4의 배수에서 가짜표가 1이 더해지기 때문에 4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4의 배수가 없기에 4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수에서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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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나옵니다 그러나 4의 배수는 1을 더하기 만들어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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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가짜가 나오기에 4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값이 골고루 나오지 않고 하나는 여러분들 나머지 값이 영원히 나오지 않으면 바로 숫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100% 프로그램 조작의 근거고 대단한 발견인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발견을 어제 시골 총북에서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4로 나눈 나머지 값 1표 2표 3표 4표 5표 6표 7표 8표 여러분들 이 가로 안에는 뜹니다 나머지 값입니다 같이 4로 나눈 잔여 나머지 값은 0, 1, 2, 3이 나와야 됩니다 선거는 자연수입니다 조작하지 않은 수면 조작값이 4일 경우에는 세 장당 한 장을 조작했을 경우는 누적 사전특표 득표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0, 1, 2, 3 네 가지가 골고루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3표당 1개씩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었다면 4호의 배수에서 가짜표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나머지 값이 0이 나오지 않습니다 0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 나머지 값이 1개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한 가지가 나오지 않으면 전산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 그다음에 시골촌부의 천재적 분석으로 밝히는 사전특표 조작값을 찾아 냈습니다 정말 조작하지 않으면 난수이기 때문에 조작값을 찾아낼 수 없지만 조작하면 등차수열로 조작값을 찾아 냅니다 여러분 등차수열은 어제 말씀드렸처럼 4, 8, 12, 16처럼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 허수가 나오는 거죠 만들어낸 숫자가 그걸 등차수열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제 오늘 어제 방송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시청자들이 이해하시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시청자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4로 조작이 되면 3표까지는 정직하게 3표로 세고 네 번째 표 한 표가 들어오면서 가짜표가 한 개가 생성됩니다 1, 2, 3, 4 이게 가짜표가 만들어지겠다 전산조작으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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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런 로직의 4의 배수에서 가짜표 한 개가 추가로 생성되어 4의 배수에서 1을 더하기에 선관이 되어 있다는 4의 배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4의 배수가 없기 때문에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값이 0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규칙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지 않으면 난수 무작위 쓰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이런 것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한 분께서 좀 특별한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해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10분의 비밀입니다 한 분이 전산을 좀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제가 이 문제는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린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강원이 아니죠 경북일 겁니다 경북 경남인지 의령군 의령군 70면 자료를 여러분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70면 자료 70면 자료인데 이 70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세 번째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거죠 네 번째는 사전투표장에 오시지 않은 표를 하나 만든 겁니다 누구를 위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 한 개 더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5, 6, 7은 진짜고 8번은 또 전산상으로 숫자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8시에 누적 사전투표자 수가 14명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이런 보시게 되면 9명은 여기 보시게 되면 14명 가운데 11명은 사전투표장에 오셨고 그다음에 세 사람을 성관위가 전산상으로 숫자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유령사전투표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러스 1은 60분 중 10분에서 처리합니다 50분이 마감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1일자의 10분 12시간은 120분입니다 사전투표 1일자하고 2일자를 합치게 되면 240분입니다 4시간 동안은 가짜 투표수입니다 이분 논리는 누적 득표수를 60분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50분에 발표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분 동안 위조투표제가 더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면 좀 그럴 듯하고 그다음에 전산을 잘 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분이 또 글을 계속 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나머지 0이고 1, 2, 다음은 3은 없습니다 플러스 1 유령투표자 수도 6도 없습니다 플러스 1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50분에 사실상 마감을 해서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발표합니다 50분부터 60분까지 10분 사이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50분에서 10분을 하면 20%고 60분에서 10분을 하게 되면 16.67%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16.67%의 가짜표가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산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산 시스템으로 60분 단위로 실시간 발표가 가능한데 왜 시간당 50분 단위로 마감해서 발표할까요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같아요 전산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것처럼 이런 자료를 발표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실시간으로 계속 발표하면 되는데 왜 60분을 마다 잘라서 이렇게 발표하냐 그런데 60분 만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분 말씀은 50분에 발표하고 나머지 10분 사이에 표를 투입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 너무나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령 투표자하고 여덟 번째 유령 투표자 등은 10분의 저장표 대주기로 이용합니다 저장표 대주기로 이용 어마어마한 내용 투표 수도 득표 수도 모두 실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표 방송도 실시간 개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사전 투표를 발표나 이런 것이 다 사전에 만들어진 자료라는 겁니다 이분 말씀은 실시간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투표 수 선관위 발표 사전 투표 수 득표 수 선거인 수가 모두 실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시간처럼 보이는 겁니다 개표 방송도 실시간 개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전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 이분은 굉장히 전산에 대해서 회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을 60분마다 자르는 것이 아니고 50분에 자르고 그 나머지 10분은 개수 조정을 하는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제야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더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전산은 쉽게 만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문제가 있을 때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꼭 순서가 정해져 순서대로 작업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리셋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10분 내에 오는 유권자는 이 방법은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서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더 심청 이해를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50분의 마감을 발표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이런 유령 사전투표주를 만드는 방법은 전산상으로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거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 숙제 잘하면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마지막 대목은 충북 제천시의 지역투표하고 비례대표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일어난 일은 제천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발생한 소위 선거 사기의 대표 사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사전투표 조작의 여러분들 아주 보통의 사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이 제천시의 비례대표 선거결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재배국민투표 득표수 관내사전투표 득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붉은색을 칠한 부분하고 보라색을 칠한 부분들이 전부가 다 조작이 된 수치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선거인수 곱하기 선거인수의 일정 부분을 선관위가 위조사전투표지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배분해 준 겁니다 그 위조투표지가 붉은색하고 보라색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수치한 겁니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집 그래프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은 표를 좀 많이 더해줬기 때문에 확연하게 이 사람들이 표를 더해줬구나 차이집 그래프가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더불어민주연연합은 좀 적게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됩니다마는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선관위 자료를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크게 기여하신 분이 제야 전문가가 이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여기서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해주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충북 제천의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위조 투표지 17,754표가 더불당과 조국혁당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6.78%만큼 부풀려 가지고 17,754표를 조달한 다음에 사전투표소에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주는 방법을 이러면 이게 17,000표가 아니네요 17,000표입니다 7,754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754표 이것도 7,754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754표를 더해줬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신 분은 3만 1천 명이고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선관위가 부풀려서 3만 8,770명이 사전투표에 오셨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규칙이 발견된 거죠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 4번 투표자 올 때마다 유령사전투표지를 한 표씩을 만들어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럼 최종 결과가 어떠냐 최종 결과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은 7,754표의 위조투표지를 제조한 다음에 30%인 2,326표를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주고 70%인 5,428표를 조국혁신당에 배분해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위조사전투표지 7,754표를 3대7로 배분한 겁니다 3대7로 배분한 다른 데는 부산남구 부산해운대구 이런 데가 다 3대7로 배분이 됐습니다 종로구만 예외적으로 4대6으로 배분하고 조국혁신당을 훨씬 더 많이 밀어준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6,714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326표를 대가지고 19,040표를 받은 것만큼 대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좀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밝혀진 겁니다 이 조작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표본수가 아주 큰 자연수음이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규칙을 찾아낼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자신 있게 더불어민주연합의 붉은색 사전투표특표수하고 조국혁신당의 보라색 사전투표특표가 전부 다 조작된 수치라는 걸 다 찾아내서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칙을 찾아낼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도 다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득표수에 기반을 둔 차익값입니다 이게 뭡니까 조작 규칙을 찾아낼기 때문에 선관위가 되어진 위조투표를 다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를 뺀 차익값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복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이러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역구 조작과 비례대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확실하게 이러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북 제천의 관외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조작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두 당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범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하나로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비례대표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015표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과 조국계획당에 더해 준 겁니다 지역에서도 1015표를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선거조장을 단순화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규칙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까 추정입니다 지역구에 더해 준 표수만큼 위조투표지인 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지역구에서도 조국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게 1015표의 위조투표를 집어넣고 비례대표에서도 101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지는 겁니다 머리 쓸 거 없이 무조건 기준은 뭔가 아니까 지역구에 투입하는 위조투표지만큼 비례대표에 투입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그럼 이제 관내 투표는 얼마를 집어넣냐 한 번 내친김에 한 번 보시죠 이게 이런 관내 관내 이 여러분들 관내 가만히 계시죠 아 그럼 요거 다시 해야겠네 자 이름 그럼 관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표를 얼마를 대해 줬냐 여러분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고 아래가 조작규칙을 사용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례대표 선거는 원래 조국당과 더불당이 1703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718표로 뻥치기를 해 준 겁니다 지역선거에서는 조국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17표를 받았는데 몇 표로 여러분들 선관위가 뻥튀기 했는가 하니까 2732표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 이전과 조작 이후가 득표수가 다 나오는 겁니다 왜 규칙을 사용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좀 표수가 많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6705표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더해 준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6705표를 더해 준 겁니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선거는 조작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선거 조작범들은 무조건 지역구 투표에 투입한 위조투표지 개수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비례대표에서도 6705표의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진 거죠 그러면 몇 표에서 몇 표로 뛰었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충북 제천의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비례대표는 원래 조국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9111표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6705표를 더해 가지고 15816표를 받은 것으로 뻥튀기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지역구는 원래 8895표를 받았는데 15600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지역구 선거에 투입된 위조투표지 개수하고 비례대표 선거에 투입된 위조투표지 개수가 거의 일치한 거예요 부산 남구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항상 비례대표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표가 남습니다 그 표는 대부분 다 무효표로 처리해 가지고 무효표가 이번에 130명 표가 나온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천의 비례대표하고 지역구를 살펴봤는데 내친김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제천시의 지역구 선거가 어떻게 됐냐 그 문제 이름 한 번 점검하고 그 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천시의 선거결과를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 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더해 준 거죠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크기가 너무 큽니다 사전투표 위조투표가 투입된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께서 분석하게 되면 정확하게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774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사에 오신 분은 3만 995명이고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3만 3천 5백 24명이 왔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과장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7749표를 집어넣기 위해 사용한 규칙은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를 한 표씩 더불어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한 겁니다 선거결과는 어떠냐 원래 국힘당의 엄태영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11,527표로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제 7749표를 투입해 가지고 3,779표자로 국힘당이 승리한 걸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바꿔요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득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작 이후 왼쪽 선관위자료 여기서 찾아낸 4장당 1장씩 훔친 걸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 준 위조투표지를 제외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거죠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번 이상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다 선거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결을 못하면 한국인들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늘 패배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거죠 1당 지배체제가 되는 거죠 1당이 지배한 체제가 그냥 완성이 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쏙 편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들 망가지겠습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지금 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더 많으시겠지만 이런 나라가 얼마나 이런 망가지겠습니까 선거결과를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어마어마하게 여기가 이제 보수 진영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인 것 지역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가 여러분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이 정도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fs 스 고마am change 고마a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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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